자 요 저점입니다 2376 2376 은 아까제도 제가 거론 했었던 거에요 자 뭡니까 자 직전정고점 오늘의 제가 정확하게 이 고점을 말씀드렸잖아요 2376 여깁니다 2376 자 여기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전에 뭐 한 15분 전에 말씀 드렸죠 이 전 저점만 깨지 않으면 아 배수로 동참하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2376 아까 제 자 하락조정장을 마치고 여기입니다 하락조정장을 마치고 전저점 2376 만 깨지 않으면 배수가 유리한 구간이다 얼마까지 2382 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2372 에서 정확하게 지금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때려 맞고 밀리는 거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이렇게 정확합니다 제가 자 이 구간이면은요 여러분들이 선물 한 계약을 매수를 해도 몇 십만 원이구요 그리고 옵션을 천만 원을 투자를 했으면 아무리 못 먹어도 150만 원 200만 원은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자 이제 이 구간을 무조건 다시 뚫고 올라가야 되요 이제 2372를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또 다시 여기에서 또 조종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자 조종을 받아도 조종을 받아도 전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요 구간에서 이렇게 놀다가 올라가야지 아니면 지금 바로 바로 뚫고 올라가든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추가반동을 더 못하면 다시 한번 조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그러면 뭐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보시지 말고 성물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파생상품에다가 투자하시는 분은 지금 구간에 맥자음은 2376하고 2382에요 자 요 사이에서 방향을 잡을 겁니다 다시 지지받고 조종을 받고 지지받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지지받는 듯 하다가 전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갈 거냐 자 그 방향이 지금서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미 20분 전에 말씀드렸던 요 시간대 여러분들 보세요 가락 조종을 마치고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지금은 매수가 유리한 구간이다 집계 2382를 돌파하기가 힘들다 자 지금 구간은요 손절거 잡고 현재는 직전정거점을 언제든지 뚫을 수 있으니까 자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손절거 잡고 매도로 때리는 겁니다 매도로 때리고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빨리 먹어야 돼요 왜 언제 이거를 깨고 내려갈지 모르고 지지받고 뚫고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치고받고 싸우는 맥점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요렇게 몇 번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해도 이게 돈 10만원이 돼요 이게 몇 분 사이에 자 그래서 이런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장이잖아요 상승장에 오늘의 고점을 때려맞고 강하게 하방압력 그리고 이제 다시 기술적 반동으로 오고 있지만 여기를 뚫고 갈 거냐 못 올 거냐는 지금 시간 여기서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 없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손절거 잡고 매도로 딱 때려서 떨어지면 그냥 5만원 10만원 주서 먹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수로 대응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전 저점을 손절거를 잡고 매수로 대응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빨리 먹고 빠지고 빨리 먹고 빠져야 돼요 이런걸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조정을 마치고 계속 주가는 아직까지 상방을 치겠다는 겁니다 자 상방을 치겠다는 건데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구간에서 말씀드렸어요 요 구간에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구간에 선물 매도 때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공중분해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어이쿠 이러고서 자 그랬다가 여기에서 또 한번 이제 하방압력에다가 강한 배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하게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겁니다 단순하게 직전 정고점에서 여기에서 때려 맞고 밀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요 구간에 저항받고 밀렸으니까 여기에서 때리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고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일날 고점이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만들어졌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무슨 이유가 있길래 저는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때려 맞고 밀리는가라고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뚫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 이후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 직전 정거점을 지금 여기서부터 돌파를 할 거냐 못할 거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추세가 여기서부터 다시 조정을 받고 꺾이는 구간이면 요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해요 2484.8.9형 여기를 쉽게 돌파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지금 여기만 오면 이제 지금은 또 때려 맞고 밀리는 구간이에요 자 그래도 추세는 지금 상승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는 매도로 대응 들어가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매수를 오늘은 상승장에 조정을 받는 것 뿐이지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로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들어가지 마시고 방향을 타고 들어가세요 조정이면 제가 여기서 2376 여기를 안깨면 무조건 매수가 유리하다 그러면 여기 와서 때려 맞고 밀리잖아요 때려 맞고 밀리니까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단지 때려 맞고 밀리는 것 뿐이지 그래서 뚫고 올라가면 뚫고 올라가면 홀딩을 하더라도 반대로 진입 들어가지 마세요 반대로 진입 들어가는 사람은 빨리 먹고 빠지고 빨리 먹고 빠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아셨죠 물려도 기다리면 올라오는 구간은 방향을 올바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강력한 매물벽에서 주가가 주가가 쭉 빠져야 되는데 쭉 못 빠지만 바로 익절을 치시고 익절을 치시다가 돌파하네 그리고서 지금서부터는 손잡고 잡고 매수로 대응 들어가자 뭘 보고 여기 전 저점을 보고 그리고서 그렇게 전략적인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빨리 빨리 잡으셔야 이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아이고 아침서부터 너무 떠들었네 이제 직전 정보점이 거의 또 왔죠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해서 여기를 돌파를 하면요 추세가 상방으로 오늘 강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장이 빠져도 당분간은 국내 시장에서는 조종만 오면 무조건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디커플링이 상승에 대한 디커플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그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이 지금 분산되고 있어요 지금 남들 생각할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 우우죽순으로 지금 막 그냥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분열되고 있다는 거죠 분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유지가 돼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좋아지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수익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급변동을 하루에도 수번을 합니다 자 수번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잡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방향을 잡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동학개미 운동이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무조건 우리만 이겨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방향을 보고 지식을 쌓으면서 아 지금은 상승 추세 배팅을 언제 구간에 들어갈 거냐 단타를 치더라도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투자를 해야 지식이 늘어나고 그게 결국은 돈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4차 방송 마무리 할 것이고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아직은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한 구간입니다 유리한데 요 구간이 이제 거의 고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올라가는 거 쫓아 붙지 마세요 쫓아 붙으셨을 땐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유용 구간이에요 이리와 기간이 좌우가 이리와